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봄의 향기를 느낄 만한가 했는데요. 꽃비와 함께 갑자기 더위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네요. 꽃은 피어서 향기에 젖어갈 때쯤 되면 시들어버리는 것 같고요. 계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해서 좀 익숙해질 때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황혼에 서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일이나 또 후회스러운 일도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우리 아쉬움이나 어떤 후회스러움은 가셔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어찌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나만 또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대부분이요.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바라고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고요. 노력보다는 어떤 행운이나 유행을 바라는가 하면요. 기다림보다는 한순간에 무언가를 많이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늘 행복하게 지내면서도요.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거나 굳이 또한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 자신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결국은 모두가 한때라는 생각인데요. 세월도 그렇고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요. 세상 만사가 재행무상이라 다 변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 또한 즐거움이나 괴로움 역시도 결국은 지나가는 어떤 한때의 감정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요.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가 힘들고 또 어렵지만은요.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들도 적지는 않죠. 벌은 꽃에게서 꿀을 따는데요. 꽃에게 상처를 남기기보다는요.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도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해서 다른 것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면요. 결국 그 상처는 인광보가 돼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웃는 만큼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요. 또한 슬픔만큼 기쁨이 형성되는 것이 세상이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모두요. 기쁨이나 어떤 슬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복함을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보고요. 또 그런 마음을 우리 불자님들께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오늘이 제 205회차네요. 반여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두 시간에 걸쳐서요. 두 주에 걸쳐서 성철근 스님의 열반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불교학개론 불교교체론 제 10단계의 교육과정이 입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1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한 것이 벌써 10단계의 과정이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불교대학에서는 1년 과정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단계씩 공부를 하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2년이 넘도록 이제 10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부족함도 있었지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하거나 불교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아주 중요한 것만 다뤄왔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부처님 그 팔만대장경 모든 가르침에 줄기만큼은 아주 든든하게 살펴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을 만들듯이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처럼요. 한 생각 한 생각 한 생각 또 한 수행 한 수행이 전부 깨달음을 향한 도량이고요. 동작 하나하나가 바로 진리탐구로 향하는 도량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들 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절이나 아니면 산사의 어떤 선방의 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질적인 부처님의 도는요. 평상심시도라 행주자와 목동정 여러분들 일상 가정생활의 어떤 하나하나의 행 또 하나하나의 마음가짐 하나하나의 말 속에 모든 도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아내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가장 올바른 도리가 바로 도다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들 도다라고 하면 무슨 어떤 신통력을 만든다거나 어떤 요술이나 마술을 부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중국의 무혐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늘을 날라다니고 어떤 장풍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키고요. 사자를 호랑이를 이렇게 바꾸게 한다든가 마치 그런 걸 도로하는데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분이요. 남방경전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가장 보편적인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가장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때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또 시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생선전을 이렇게 지나게 되다 보면 비린 냄새가 많이 나지요. 무엇이든지 각기 불성이 있고요. 무엇이든지 저마다 향기가 있다 말이죠. 꽃에도 보면 백합꽃은 백합의 향기가 있고요. 진달래는 진달래의 향기가 있고요. 벚꽃은 또 벚꽃 나름대로의 어떤 향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사람의 향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향기 가운데에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인성 성품에 따라서 또 조금씩은 다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보편적인 사람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을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착실히 수행을 하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마음의 청아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맑은 바람이 저절로 숨이 오기도 하고 또 풍견하기도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걸음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걷는 걸음걸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의 일구소 일투적을 찬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걸음마다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 말하는 어휘법 하나하나가 찬부 불도의 수행이고요. 바로 수도의 장소라는 것이죠. 어딘들 수행 장소가 아닌 곳이 없고요. 어딘들 도가 없는 곳은 없어요. 부부간에도 예의범죄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죠. 또 부모 자식간에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부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도를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 체육관도 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도장 바로 그러한 도를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불법을 배우는 사찰도 도장이라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쓸 때는 도장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읽을 때는 도량이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량이다 바로 부처님 도를 이루는 그런 장소다 해서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부처님의 도다라고 하는 건 절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거수 일투족 행주자 오목동정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에 육조단경에서 보면 가고 머물고 안고 눕는 데서 늘 하나의 고든 마음을 해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임재선사 께서는 임재록을 통해서 보면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만 찾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외도의 법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직심으로만 행을 한다라고 하면 고요한 장소가 시끄러운 장소가 되었든 또한 절도량이 아니든 기든 간에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조용하고 시끄럽다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표현을 하지만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픔 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날씨가 흐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좀 축축해지는 것이 있고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다고 하면 내 마음이 경쾌해지는 것이예요. 그런데 마치 날씨가 내 마음을 만드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삶이 참 행복해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사는 것이 행복하고 힘들다는 것은요. 삶 자체의 힘들고 행복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바가 느끼는 사람이요.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힘들다 라고 느끼게 되면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해다 라고 하면 해맞이 소원성치 기도니 또 새해 새해님한테 바로 나러 간다 해가지고 해가 잘 보이는 지역 특히 동해 지역이나 남해 지역에는 인산 인해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해가 뜰 때 보면 해가 색동 저거리를 입고 오거나 한복을 입고 나오거나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새해가 평소의 해가 작업하는 해다라고 해서 일복을 입고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어때요? 우리가 글자를 새겨놓고 매둘매칠의 해다 그래서 새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는 새해가 흔해가 없단 말이죠. 단지 우리 마음에서 새해다 흔해다 라고 분별을 할 뿐이에요. 좋은 삶 나쁜 삶 역시 삶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죠.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나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에요. 또한 본래 좋은 사람도 없고 본래 나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자체도 냉정히 알고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한테 잘 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본래에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남편은 좋아해서 만났단 말이죠. 우리 아내는 참 좋아해서 만났어요. 그럼 한 번 좋으면 영원히 좋아야 하는데요. 살다가 보면 어때요? 의견이 맞지를 안아서 쟁론이 생기고요. 또한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화도 내기도 하고요. 그 불협 화음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남편이라는 어떤 분도 본래 좋은 분은 아니었고요. 또 본래 나쁜 분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역시 본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었어요. 단지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나 어떤 집착을 만들어 놓으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거나 또 편안하게 하면 그때는 우린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또 불편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 이라 하는 것은요. 그 상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 내 마음이 있다는 약이예요.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불협하음이 생기고 서로 쟁론을 일삼고 어떠한 문제점이 약이 되었을 때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면요.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보고요.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옳은 것이예요. 바꿔서 놓고 보면 자기가 편하고 이득 되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얻을 것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하면 아 좋아 우리 오래 사귀자 또 우리 우정은 변치 말자 이렇게 했다가도요. 어때요? 상대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얻을 것이 없게 되면 흐지부지하고 만남조차도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돈을 잘 벌어다 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아 우리 신랑 최고야. 또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 아내 최고야 했다가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아이고 너무 많이 변했어. 저 사람 너무 나쁘게 됐어. 요즘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없애고 정말 네 뜻대로 따라가거나 네 뜻대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도 적어지리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너 또한 없어지면요. 아주 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들 어때요? 아 나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자금 같은 걸 다른 집 자식처럼 바치를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오늘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 오늘은 아내가 화를 내서 내가 엄청 속이 상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귀나 눈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소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그러한 외부의 소리나 모습을 핑계삼아서 자신의 본분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임재 선사께서 얘기하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만 참는다면 외도의 법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해능대사께서 육조단계에서 가고 머물고 안고 눕는 데서 늘 하나의 고든 마음을 행하라 하셨던 것이요.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나를 바꾸지를 말아라. 나의 본심 나의 직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 또한 장소가 시끄럽든 고요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앉는다라고 해서 편하다 보면 나태해지고요. 서있다라고 해서 불편해지면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봄은 봄대로 여여하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여여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여여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일일시호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때요? 기쁘고 슬픈 날과 또 즐겁고 괴로운 날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에 쫓기다가 보면 정작 순수하게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나는 조용화하고 싶어도 남편 되시는 분이 화를 낸다거나 또한 아내 되시는 분이 화를 낸다거나 자식이 또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맨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변에 의해서 내가 변해가는 어떤 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가리지 않고요. 항상 자신의 진실을 일고 나가면서 어떤 좋고 나쁨의 현혹됨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벅찬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리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어느 무엇도 내 인생이나 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행복이나 불행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결국 내 인생 또한 그렇지만 내 마음의 감정 또한 내 스스로 만들어야지요. 또한 주변의 어떤 역량에 에서 바뀐 바뀐다라고 하면 늘 어때요? 편안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즐거움이 나왔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렵고 힘이 들다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여건이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니 하지만요. 행복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처지나 여건이나 환경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날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요. 할 마든지 웃을 수도 있고요. 울 수도 있고요. 기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옛날에 중봉 명번 선사에게 수행선이 물었어요. 생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이 선사께서는 물은 흘러도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요 하고 물으니까 다른 지도라도 하늘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방향을 달리해서요. 물은 흐르고 달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삶의 어떤 늙고 젊음 또 남녀 빈북이천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은 끝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바로 누구나 본신과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바로 뭐요요? 달이 하늘을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갖가지 차별상이 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차별상에 대한 평등상인 것이에요. 이러한 상대적 차별이 절대적 평등인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차별인 것이에요. 일 예를 들면 어때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5시간 일하는 사람하고는 대우가 달라야 되지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5시간 일하는 사람의 결과가 다른 것이요. 그 다른 결과는 차별이 있지만 자기 원인에 따른 결과가 오니까 그것이 바로 평등이에요.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천원을 주는 것과 자식한테 10만원을 주면 문제가 있지요. 아버지한테 10만원을 주고 자식한테 만원을 준다라고 하면 돈의 금액에는 차별이 있지만요. 그 여건에 부합되는 용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 평등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천차만별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절대 하나의 평등으로 돌아가는 이치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의 여정에 지치고 힘이 들 때요.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이 넘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 푸른 마음으로 아픈 삶을 함께 하시고요. 맑기로 또 맑고 향기로운 그런 삶의 향냄이 가정이나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올은 가정의 달이지요. 다시 한 번 지난 날을 회상하고요. 고생하신 부모님과 함께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꿋꿋하고 힘찬 날들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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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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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